악재 쌓인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외주 용역인력 줄이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최근 실적 악화가 원인으로 분석되는데요. 강산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롯데마트의 인력 감축 작업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안전분야 용역인력 감축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마트는 시설과 안전, 카트, 그리고 미화 이렇게 4개의 부분 인력을 외주 용역에 맡기고 있는데요. 점포 입구와 매장 내 보안을 책임지는 안전인력에 대해서 인력 감축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서울 구로점 등 일부 매장은 지난달 이미 안전용역 서비스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인력 감축은 올해 실적 악화에 따른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의 지난 3분기 매출액은 1조 6천억 원을 넘어 지난해보다 2.6% 줄었고 영업이익은 123억 원으로 61.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내 영업점만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90%가량 급감했습니다. 황 기자, 지금 이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황각규 롯데부 회장은 지난달 말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인력 효율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사업 실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먼저 외부 용역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롯데마트는 국내 점포가 지난해 손실 16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한 데 이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적자를 대규모로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외주 인사 감축과 관련해 롯데 측은 이미 올해 초에 이렇게 내부적인 결정이 있었고 점포별 방문객 수와 매출,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적인 조치라고 인력 효율화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는 운영상 당장 감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안전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용역을 진행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황 기자, 공정위가 어제 부과한 과징금 얘기도 좀 해볼까요? 과징금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납품업체, 판축비, 떠넘기기 등 5개 혐의에 대해서 41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홈쇼핑과 대형 슈퍼에서도 이 같은 불공정 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척 악화 속에서 공정위 제재까지 겹치면서 기업 이미지 실출을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일단 어제 과징금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롯데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정위 심의 결과가 유통업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당사는 법원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볼 계획입니다. 한일 갈등으로 부각된 일본 기업 이미지와 실적 악화, 여기에 공정위 조사까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 롯데가 인력 효율화만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란 사실상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